2013년 5월 어느날 갑자기 통신이 조절되고 내비게이션은 먹통이 됐다 방송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기상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추적박죽이 됐다 원인은 바로 인공위성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수십만 개의 우주 파편들과 미확인 우주물체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우주물체와의 충돌로 위성이 파괴될 경우 일상생활의 혼란은 물론 국가안보 위기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주물체 감시에 총력을 지우고 있다 미확인 우주물체를 찾기 위한 소리 없는 전제 안반도 상공을 지키기 위해 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아직도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부각한 상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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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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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었다 2009년 2월 러시아 시베리아 상공 러시아의 군사용 통신위성 코스모스 2251호가 미국의 상업용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부딪히는 사상 초유의 우주교통사고가 일어났고 두 위성의 충돌로 약 1500개의 파편이 생겨났다 중국의 위성 요격 실험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위성의 충돌은 전세기의 우주물체에 대한 추적과 감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우주물체 감시 전쟁에 불을 붙인 통화선이 된다 1957년 구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이후 5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위성을 발사했고 우주물체는 급속히 증가했다 지금까지 발사된 인공위성은 약 6천여 개 그 중에서 현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3천여 개에 이른다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우주 쓰레기들도 생겨났다 로켓 발사 후 우주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성과 발사체의 폭발 그리고 위성이나 발사체의 몸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잔해물도 소멸되지 않고 우주 공간을 떠다니고 있다 우주 쓰레기는 냉장고 같기만 한 곳에서 수밀리미터의 작은 것들까지 다양하며 10cm 이상의 파피들만 수만 개 잃었다 뭐zenie less하니 buildup 할 일과 50여 년 반 Gaga의 중이들 vagy 롯 똑같이 bits that are flying up, but it's not natural, it's not meteorites. And that stuff, everything that we've ever launched is still in space. There are half a million space debris objects flying around, causing a hazard to space navigation. And just recently we noticed that there was an active satellite, an Iridium satellite crashed into an old piece of space debris, an old Russian satellite, creating thousands of new pieces of space debris. And so space is becoming a dangerous place in which to travel. By space, by our space debris tracking, we're using the same technique to actually track space debris to very high accuracy. 작은 크기의 파편이라도 움직이는 속도가 초속 7km에서 11km 이르기 때문에 위성에 충돌할 경우 그 충격은 엄청나다. 일반적으로 10cm 크기의 우중물체가 인공위성과 충돌할 경우 위성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완전히 파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 활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위성 간 충돌이나 우주 파편으로부터의 위험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성들을 관제하고 운영하는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종합관제실 아리랑위성 2호와 천리안위성 지난 3월 9일 이곳엔 연회 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해 2월 발사한 우리나라 첫 정지 궤도위성 천리안에 정체불명의 위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데이터가 도착한 것이다. 다행히 천리안위성의 궤도를 조정해 충돌은 피했지만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우주 자산이 무형 지물이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후 이 미확인 우주물체는 러시아 천보 위성으로 밝혀졌다. 분석상으로는 책 근접했을 때는 몇 킬로 정도 단위로 근접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시험실에서 분석을 한 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근접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위성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장치, 레이더, 광학 추적 등이 각각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900여 개의 위성들이 궤도를 선회하고 있다. 이 중 궤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불과 100여 개. 나머지 위성들은 어떤 종류인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우리의 경제나 군사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첩보 위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 감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미국으로부터의 제한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알 수 없는 우주물체가 우리의 위성에 충돌해 막대한 손실을 입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현재 우주물체에 관련된 정보들을 주로 주변 우방국가들의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그리고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주물체에 관련된 감시체계 구축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우주 감시전에 돌입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우주 감시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 국제우주과학연구원이 위치한 곳이다. 유럽우주국 이사회 회원국인 스위스는 지난 1995년 독자적인 우주연구를 위해 연구원을 설립하고 우주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우주과학연구원과 인접한 베른대학. 이 대학에 소속된 천문연구소에서도 우주물체 감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식당 사업체 전문연구소에 늘어간다. 기회가 다르다. 베른대학에서 20km쯤 가다보면 푸른 초원 위에 아담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베른대학에서 운영하는 지모발드 관측소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이는 풍경이지만 우주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24시간 관측 시스템을 가동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950년대에 세워진 이 관측소는 1959년부터 40cm와 10cm 직경의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해왔다 이곳 1970년대에 와서 새로운 관측기술인 레이저 위성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루비 레이저를 이용한 시험관측이 이루어졌고 1976년에 레이저 위성 추적 관측소가 완성됐다 지모발드 관측소는 일반적인 천문 관측력 망원경과 우주 파편 감시를 위한 광학 망원경 그리고 위성 추적을 위한 레이저 망원경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지영과의 주위는 신ив니라와 criptesti인을 이용한 칠형ov 유리입니다 지영과의 주위는 지영과의 질의ari 럭셔리에 오나지털과 마찬가지로 광학user과의 지영과 함께 설정중입니다 1997년에 럭셔리에 네이버 레이저 밟을 이용한 SOGI와 시도를 이용한 기능을Organ tentang 전까지는 다른 사탈이트도 특히 그라비미터 미션, Earth-type 미션 등등. 옵틱한 섭설베이션은 옵틱한 섭설베이션은 스페이스 데이터의 옵제품을 찾고 특히 기후 스테이셔네이터에 대한 기후 스테이셔네이터에 대한 이곳에서는 우주측지 분야의 연구와 더불어 유럽 우주국과 협력해 우주 쓰레기를 찾아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위성의 안전한 기회들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미확인 우주물체들을 찾아내고 우주 파편들의 정보를 목록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측서에서 운용하는 망원경 중에 특이한 것은 우주물체 감시를 위해 1997년 이곳에 설치된 짚노트 망원경 하나의 망원경으로 레이저와 광학 관측을 교대로 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이외와 광학 관측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두 명의 종류의 접근을 사용하여 두 명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두 명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조금 더 소프트웨어 하지만 15분이 수술도 슬마프트와 옵지 전문의 레이저 추적은 낮과 밤에 관계없이 24시간 가능하고 방학관측은 어두운 밤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레이저 위성 추적 시스템으로만 이용된다 그리고 밤동안에는 레이저 시스템과 방학관측 시스템을 변갈아가며 활용하고 있다 우주물체 감시에서 방학관측과 레이저 관측은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저를 발생하는 발진장치 이곳에서 만들어진 레이저가 망원경의 반사경을 통해 3만 6천 킬로미터의 정지 궤도까지 도달했다가 수신장치를 통해 다시 돌아온다 진마바스에서 추적할 수 있는 정지 궤도의 가장 작은 우주 쓰레기는 약 1미터 정도 날씨가 좋은 경우에는 50cm 크기의 물체까지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한쪽에는 방학 전용으로 쓰이는 작은 망원경이 있다 우주 파편의 목록화 작업을 위해 주로 정지 궤도 영역을 관측하지만 최근에는 저 궤도에 있는 우주 물체들을 찾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및 조업하심에 있는 문제들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사 produces 기조 소비자의 백신들이고 그리고 대학을 잃을 수 있다는 게 개방적으로 지적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의 모든 방안은 오кие 시스템을 알아보자 일부에서 발생하는 지적이고 미오의 화력은 4만 4,라는kem으로 이 기조의 지적이의 장비가 광학 마원경으로 관측한 자료는 짧은 선과 점의 형태로 모니터에 나타난다. 마원경으로 위성을 따라가며 관측할 경우 위성은 작은 점처럼 표시되고 주변의 별들은 흐르는 것처럼 짧은 선으로 표시된다. 반대로 별을 중심으로 관측할 경우 위성의 궤적은 선의 모습을 그린다. 구경이 큰 초대형 망원경의 경우에는 위성의 대략적인 형상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위성의 궤도 정보를 업데이트해나감으로써 궤도를 예측하고 다른 우주물체들과의 충돌 같은 위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지모발트 관측소. 규모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우수한 성능의 망원경을 보유하고 광학관측과 레이저 관측을 상호 보완하는 조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우주물체 감시체계에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활용되는 보조물체 감시체 시스템은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과 광학망원경을 이용하는 전자광학 시스템.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 위성의 궤도를 측정하는 레이저 위성 추적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레이더 시스템은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그리고 여러 개의 물체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공위성 우주 전해물은 물론 탄도미사일까지 추적이 가능하지만 기술적 난이도와 천문학적인 구축 비용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극소수의 나라만 운영하고 있다. 전자광학 시스템은 일반적인 천체 관측과 같은 원리다. 천문 관측용 광학망원경 기술을 활용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전자광학 시스템을 우주물체 감시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면서 그런 궤적을 남기게 되는데 저희들이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 궤적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로 요즘에 CCD라는 CCD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CCD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궤적이 남게 되고 우리가 그 궤적과 함께 또 별을 갖다 같이 찍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궤적의 시작점하고 끝점의 위치를 갖다가 별의 위치랑 비교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 냅니다. 저궤도에서 고궤도까지 고도에 상관없이 모든 위성을 추적 감시하고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광학 시스템의 장점 망원경의 직경이 큰 경우 위성의 모양까지 식별할 수 있어 우주물체 감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우주물체 감시 분야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인 SLR SLR 시스템은 레이저를 이용해 위성까지 레이저를 쏘아올려 반사되어 돌아오는 거리를 빛의 속도와 위성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SLR 기술은 위성 추적 이외에도 측지학, 지구물리학, 우주과학, 지질학, 자원탐사, 대기과학 등 천문과학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야간에만 측정이 가능했는데 주간에도 이제는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측정 정밀도도 아주 밀리미터 레벨로 아주 정밀하게 위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SLR 시스템은 달 위성 뿐만 아니라 행성 탐사선까지 레이저 레인징을 가능케 하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발사한 달 탐사선 LRO 위성에 대해서 레이저를 성공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우주 개발에 큰 핵을 그은 그런 시스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LR 시스템의 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레이저 발진기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송신 망원경을 통해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으로 보낸다. 그리고 위성에서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 망원경으로 받아 위성까지의 레이저 왕복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측정한 시간을 통해 위성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위성의 궤도를 견뎌할 수 있다. 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은 현재까지 가장 정밀한 인공위성 추적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SLR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는 자국의 위성을 정밀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국의 위성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위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리의 고대도시 마테라 유네스코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주거지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선사시대부터의 거주지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영화 촬영지나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고대도시를 뒤로 하고 가다 보면 넓게 펼쳐진 초원에 건축소의 둥근 도움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태리 우주국 소속의 마테라 우주 측지센터 이태리 우주국은 로마에 위치한 본부와 3개의 협력센터 그리고 1개의 데이터센터로 이루어진 기관이다. 이곳 마테라 우주 측지센터는 바로 3개의 협력센터 중 하나다. 마테라 우주 측지센터는 GPS 위성의 위치 제어, 궤도 추적 등 우주 측지 분야의 관측 기술과 시스템뿐만 아니라 SLR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SLR 관측 데이터를 처리해 배포하는 분석센터와 다른 분석센터들의 자료를 취합해 최종 결과를 제공하는 콤비네이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We are here in the Space Geodesy Center of the Italian Space Agency. This is the major operational facility of the Italian Space Agency and has been established here near the town of Matera in southern Italy in 1983. At the moment being, this center hosts a full-blown activity in Space Geodesy and is actually a fundamental station in the sense that we run all the Space Geodetic technologies, namely Satellite and Lunar Laser Ranging,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and GPS. I would say the most important technique here is Satellite Laser Ranging, both in terms of the size of investment, and we have done what could be considered and the other parts of the nuclear laser lens. We have, as I mentioned before, we have probably the largest telescope in the world at this time. We have the largest telescope in the world for the satellite landing landing and, in fact, we designed this observatory to do so that we only have artificial satellites, but also on the moon. 레이저 관측 시스템을 이용한 달 관측은 위성의 거리 측정과 같은 원리다 지구에서 보낸 레이저가 달에 있는 반사장치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지구와 달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30년 전,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은 달 표면에 일종의 반사경과 같은 실험장치를 설치하고 돌아왔는데 이 실험장치와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해 달에 관한 각종 데이터들을 전송받을 수 있다 달이 지구로부터 매년 약간씩 멀어진다는 사실도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데이터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고 지구의 모양이 꾸준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레이저 시스템으로 측정한 정확한 데이터들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지구와 달의 관계, 지구의 자전 등을 연구하는 데 쓰이고 있다 마테라 관측서의 루너 레이저 레인징 시스템은 처음부터 위성과 우주 파편 추적을 목적으로 구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달 관측과 함께 우주 파편 추적과 감시에도 활용되고 있다 4mm 이내에 위성 궤적을 측정할 수 있어 정확도가 무척 높은 편이다 관측은 매일 24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날씨가 좋을 때는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위성과 달을 시간을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 레이저 거리 측정 서비스를 위한 협력센터로서 최근 7년간 레이저 측정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의 경우는 그 외에는 주변의 방식 카페에서 한국의 공유의 지구의 일상에 대해서도 원하는 공유의 지구의 학습을 학교에 의해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례를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곳에서의 오bit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랍AZER engine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델링이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위험을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이 기능은 정말 정확히 정확하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테라 관측서는 전제 전문적으로 우주 파편을 추적 감시하기 위한 광학 관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의적 관측과의 보안을 위해 광학 관측에도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주 파편에 대한 광학 관측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로 이루어진 이태리 천문학자연합회와 협의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형 광학 망원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 영천의 보현산 천문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지름 1.8m의 천체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1990년대 중반, 이곳 보현산 망원경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천문연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보현산 천문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변광천체 연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변광천체 연구는 가시광 영역에서의 척광 관측을 통해 밝기가 변하는 천체에 대해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 탐색 연구가 있습니다. 고분해는 분간기를 이용해서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로부터 지구 이외의 행성을 찾는 연구입니다. 보현산 망원경은 천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망원경들에 비하면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지름 10미터 이상의 거대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고 6미터 이상의 초대형 망원경만 10대가 넘는다. 3미터급 이상의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보현산 망원경은 주모면에서 50건 안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망원경은 별빛을 많이 모으기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빛을 모으는 망원경의 반사국을 크기가 망원경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보현산 주문대의 망원경은 반사경 지름이 1.8미터이고 세계 최대급 망원경으로는 하와이의 마오나키아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캥 망원경으로 반사경 지름이 10미터에 달합니다. 망원경에 설치되는 검출 장비를 제외하고 반사경의 면적만 따진다면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는 거대 망원경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이나 지구 적군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우주환경 감시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거대 망원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학 망원경은 위성이나 우주 파편의 추적 감시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물체 감시 체계의 기반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천문 우주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천문연구원 건물 옥상에 직경 60cm의 방시야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이나 지구 적군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우주환경 감시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방시야 망원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이 작은 망원경은 지구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소행성 2007 TU24가 지구에서 54만 8000km 거리까지 접근해 통과하는 것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직경은 작지만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지구 적군 천체의 감시나 우주 파편 등 우주물체의 관측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망원경을 사용해도 궤적의 시작하고 끝점만 찍게 되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 인공위성이 워낙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천체 망원경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찍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런 인공위성 추적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야가 넓은 그런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리안 위성 발사 후 통신 교란이 발생했을 때도 이 광시야 망원경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만도 상공의 정지 궤도를 관측한 결과 통신 교란의 원인이 다른 위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을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했는데 발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통신 혼선, 통신 교란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다각적으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해서 교란이 일어나는 시간대 관측을 해본 결과 위성이 주기적으로 진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그 위성이 천리안 위성의 통신, 혼신의 주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먼저 추가적으로 그 위성이 미국의 첩보 위성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시 관측이 어렵다는 것 광시야 망원경을 우주물체 감시 전용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관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우주물체 감시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에서도 위성과 우주 쓰레기 등 우주물체를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우주 감시 체계 구축이 시작됐다. 먼저 시작하는 것은 레이저 위성 추적 시스템인 SLR. 이동형과 고정형 레이저 시스템을 2014년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08년부터 두 개의 SLR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동형 SLR 시스템 즉 40cm급 이동형 SLR 시스템을 201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2014년까지 1m급의 고정형 SLR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천문연구원에서는 SLR 시스템 부축을 위한 레이저 발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레이저 발증기는 정밀한 거리 측정을 위해 레이저를 발생하는 방학장치로 초당 수십 번에서 수천 번의 독색빛을 발생한다.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mm 수출대로 인공위성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SLR 망원경이 탑재될 추적 마운트는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다. 기계연구원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추적 마운트는 망원경의 움직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다. 빠르게 이동하는 위성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움직여주는 추적 마운트의 성능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움직이는 인공위성을 정밀하게 마운트가 쫓아가서 추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고도가 300km에서 25,000km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는데 낮은 궤도에 있을수록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위성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이 마운트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추적 마운트는 완벽한 레이저 추적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성능 실험을 반복하며 SLR 망원경이 탑재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SLR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0년 시작된 광학 감시 체계 구축은 201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저희가 6년에 걸쳐서 0.5m급 광시아 망원경 5대와 2m급 망원경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망원경들은 국제 네트워크, 즉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위성을 추적 감시함으로써 자체적인 궤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추력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우주 물체가 우리가 보유한 인공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위협 요소로부터 우리가 보유한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학관측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외 관측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성을 추적하고 궤도 정보를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륙 망원경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확인 우주 물체나 우주 파트넷 추적 감시를 통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우리별 1호의 발사와 함께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우리나라 짧은 우주 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그동안 발사한 위성만 해도 10개 정도의 이름이 위성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효과받고 있다. 앞으로 우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질 것이다. 그러나 우주분간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수많은 우주 잔해물과 비확인 우주 물체들은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가 우주 감시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의 소중한 우주 자산과 반반도 상공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